K-뱅크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고 자산을 키워가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각자의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조식의 특성상 저희는 네스프레소 모멘토 2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를 자주 먹는데요. 바쁜 업무 중 짧은 시간에 바로 수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기쁜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1층에 다른 카페가 있지만 오히려 네스프레소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프로페셔널은 간단하고 쉽게 조작하여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항상 같은 퀄리티의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커피 맛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스프레소를 추천하는 이유는 오피스 내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내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특정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네스프레소는 어떤 공간이든 쉽게 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K-뱅크는 타 회사에 비해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 복지 다양하로 네스프레소 두 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스프레소의 인기는 늘 꾸준한 것 같습니다. 임원분들은 매일 아침 바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미팅을 준비하기도 하고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커피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 커피가 필요한 모든 직원들의 휴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 종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페에 가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원두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캡슐로 그날그날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커피는 꼭 필요한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식이라도 네스프레소 한 장가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